마무리 인사를 정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할게요 정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정국민이 수영의 달인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손이 두 손 다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면 다리가 계속 가라앉는다고 자유형 50 선수 같은 경우는 가슴 밑쪽에서 교차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력한 키킹 강력한 키킹이랑 가슴을 되게 잘 눌러요 수영 선수들은 이 토탈 이머전이라는 곳에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T자 누르기라고 하는데요 가슴을 T자로 누르고 T자 누르지지 누른다는 그래서 가슴을 누르는 게 있는데요 그 누른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정확한 추진을... 하지만 자유형에서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져요 강력한 어떤 파워만 낼 수 있지만 먼 거리를 가기에는 적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 거리 장거리 수영 선수들을 보면 항상 앞쪽에서 손이 이렇게 교차되는 상황을 많이 보실 거예요 수량도 그렇고 박태양도 그렇고 모든 200m, 400m, 1500m 이렇게 수영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손이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다리를 바라있지 않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있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요 자기가 충분히 손을 뻗은 상태에서 자기 손목, 그쵸? 이쪽 팔이 돌아올 때까지도 아까 배 밑에 모양을 만들어서 기다려주고 있다가 최대한 유지하세요 최대한 유지한 다음에 손이 자기 팔꿈치, 손목에 있는 쪽까지 도달했을 때 교차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또 유지해야겠죠? 유지해서 손목에 있는 쪽에 왔을 때 교차해 주세요 이렇게 수영을 하라고 잘 가르치는데요 이거를 전문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소득에서 굉장히 있는데 이거를 전선 선수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예, 이한 손목으로 수영선수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렇게 수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예 그때 뭐 완전 난리 났었죠 옛날에 선심으로 다 깨고 그쵸, 굉장히 자유의 장거리에서 유명한 선수죠 그래서 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영을 할 때는 손이 앞쪽에서 교차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교차 자, 이거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네, 여기 넘어갈 때까지 어깨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그다음에 바꿔줄 때 빠르게 바꿔주세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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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도 재차 강조하시면요 잘나가는 구간은 오래 가져가고 저항 받는 구간은 작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피치 개수도 줄고 힘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좀 실수를 많이 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수영 선수들은 물을 놓는다고 말하거든요 피니쉬 동작이 딱 끝나면 힘을 탁 빼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 일반 분들을 지도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자면 물 속에서 끝내지 말고 물 밖에까지 물을 탁 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물 밖에까지 물을 탁 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기 수사님 심리 선생님이신데 네 심리 선생님 저도 대표팀에 있을 때 그렇죠 지도를 받았었죠 네, 네 그분도 그분이 항상 이 옆쪽으로 이렇게 팔을 빼는 이거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거를 쉽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 밖에까지 피니쉬 했을 때 물이 나가는 자, 이렇게 물이 나가는 거죠 이게 자기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버가 됩니다 팔이 오버가 되고 오버가 되고 자, 물이 여기서 골반쪽에서 다 하러 나간다 이렇게 가까이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라고 네 그렇게 저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듣지 못해 하고 계신지 네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영자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영하는 거 보면 거의 대단수가 다 눈이 안쪽으로 네 이거는 다 오버가 되고 다 오버됐다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그리고 위에 팔을 뻗은 다음에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쪽으로 어디까지? 손목 손목까지 교차 네 그래서 수영 리듬이 이렇게 막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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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영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최대한 저항을 덜 받는 자세는 길게 가져가라 하신 그 자세가 지금 옆으로 우리가 몸을 최대한 길게 뻗은 자세예요 이거는 이 자세를 최대한 유지해서 기다리고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내가 저항을 많이 받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차시켜라 그러면 다시 저항을 덜 받는 자세가 돌아가죠 지금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게 다들 이렇게 오신 분들이니까 네 수영장에 두께나 오고 계세요 님 님께서 자유영 할 때만 어깨가 아픈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관절 범위랑 이렇게 무리하는 동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저도 수영을 할 때 이렇게 들지 않아요 네 팔꿈치를 들어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몸을 돌려서 그러죠 몸을 돌려서 팔꿈치가 올라가게 하지 절대 들지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롤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팔이 저렇게 돌려요 팔을 돌리고 근데 여기서 이게 롤링이 안 된 상태죠 롤링을 이렇게 하면 이게 들리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팔꿈치를 둔 게 아니라 어 롤링 정확한 롤링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만들 수 있어요 팔을 최대한 더 뻗으면 롤링이 돼요 자 이것도 만약에 연습을 만약에 좀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벽 근처로 가셔서 팔꿈치를 들고 이 반대 물속에 있는 손을 벽 끝까지 밀으려고 하시면 어깨가 아프지 않고 수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반대 손 담으로 해볼게요 자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들어주세요 어깨 무리 가지 않게 들고 점점점점 많이 뻗으려고 하면 손이 어느새 물 밖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네 어깨가 아프지 않고 수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어깨에 가는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공통적으로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 어 윤형민님께서 글라이딩하는데 속도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속도가 줄 때 교차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글라이딩을 할 때 손을 뻗고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동작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는 아까 그냥 얼마큼 나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거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고 있어야 돼요 네 계속 돌아야 돼요 팔을 그래서 어 이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 밖에서 힘 빼는 연습 네 왜냐면 이 팔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로테이션이 돼야지만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서 물을 놨으면 돌려줘요 네 그때 그때 미끄러져 나는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져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나른 다음에 교체해주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식으로 수영이 계속 로테이션 돼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 속도가 줄어든 롤링시 몸통 같이 돌려줘 네 맞아요 어 그 제가 그때 아까 봤던 서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 미국 서적인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톡나무 돌듯이 라고 했습니다 네 톡나무 돌듯이 근데 이제 얼굴은 제외를 해야겠죠 얼굴은 제외하고 상체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상으로 똑같이 움직여주시면 똑같이 똑같이 골반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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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선수들이 하는 거랑은 사실 조금 자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건 되도록이면 조금 효율적이고 편한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한번 몸통도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길게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을 덜 받는 자세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지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덜 받는 자세를 되게 설명해 주셨죠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 이제 어깨 골반이 같이 돌아가면서 날렵하게 만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그 HK님께서 호흡할 때 어 팔에 귀를 팔에 대는 데가 어려워요 귀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귀를 대지 않습니다 귀를 대면요 보세요 귀죠 귀를 대면 팔이 중심선은 중심선은 오버됩니다 귀가 아니라 귀 뒤쪽이에요 그래야지 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귀를 대면 넘어가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움직이면 몸 다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귀를 대면 머리가 좀 넘어갔죠 그러면 몸이 자 얘는 일로 가고 머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힙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그재그 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귀 뒤쪽을 붙여주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를 붙이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귀가 아니고 귀 뒤쪽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수리 옆쪽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세요 정수리 옆쪽 귀를 누르는게 아니라 정수리 여기 옆쪽 부분에 있죠 귀랑 정수리 옆쪽을 귀 뒤쪽에서부터 해서 호흡할 때 눌러주고 여기를 낮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호흡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밍 네이버에 다이밍 할 때 배치기 자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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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 끝부터 입수가 돼야 되거든요 손 끝부터 입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손 끝부터 일단 풀 사이드에 앉으셔가지고 손 끝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풀 사이드에 앉아서 손 끝부터 자슴치기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손 끝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앞에 앉아서 풀 사이드 부터 자 그 다음에 어 앉아서 여기서 올라가서 쪼그리 앉아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가시려면 어 이제 위로 쪼프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하시면 어 네 이렇게 팀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너무 아쉽죠 여러분 네 네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고로구 선생님 대표님 모시고 또 할 수 있는 방송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되게 감사하고 이제 이제 수달님을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도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할게요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다리를 쉽게 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뚫고 가면 발차기는 약간 고맙습니다 3대 수달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3대 수달림 나와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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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